해고자와 실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노조 3법이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됩니다. 노조에 가입한 해고자가 사업장을 활보하고 복직투쟁을 벌여도 막을 길이 없는 셈인데요. 경영계는 노사 분쟁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뀐 노조 3법은 어떤 내용인지,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음 달 6일부터 노조 3법이 시행되는데 이게 아예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기준에 맞추기 위한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새로 시행되는 것 중에서 핵심 정의사항. 아예로 협약 중에서 단결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다음에 또 단체 교섭을 하는 거기에 대한 아예로 협약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노동계에서는 그 아예로 협약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로 협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은 노동을 시키지 말한다든지 굉장히 좋은 대목이 있는데 이 결사의 자유 부분에 있어서는 유독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나라도 그러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다른 나라도.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경제가 제일 큰 나라가 미국, 중국 아닙니까? 미국, 중국 협약 비주는 안 합니다. 중국은 그렇다 치고 미국 비주는 안 했어요? 미국도 안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아예로 협약 결사의 자유가요. 그럼 결사의 자유가 어떤 결사의 자유냐 부분은 주로 유럽을 모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랑 안 맞아. 그러니까 사실 또 우리나라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김영삼 정부부터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다 포함해서 아예로 협약 비준을 계속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협약 비준을 못 했는데 이번 정권 들어와가지고 협약 비준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뭐 상당히 좀 우리가 미국은 안 했는데 우리가 했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내용은 핵심적인 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노상선생님. 우선은 노조 3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일반 노동조합에 관련법, 노조법입니다. 그다음에 교사들의 노동조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원노조법이 있어요. 또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공무원노조법, 그게 노조 3법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노동조합 활동하다가 또 다른 활동하다가 해고가 된 분들. 해고자.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퇴직한 분들. 퇴직한 분들. 이분들 다시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어떤 게 노동조합이냐 하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고된 분들이나 퇴직한 분들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바꾸는 게 제일 큰 변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우리가 노동조합에 일하시는 전임자들, 노조 전임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노동조합 간부 중에서 회사에서 월급 받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아니 그럼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단체인데 회사에서 돈 받아도 되겠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어떻게 보면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그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사실상. 쉽게 말해가지고 조합 전임자한테 급여를 못 주게 하는 거. 그거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줄 수 있다. 줘야 된다는 이제 노조 전임자가 노조에서 요구하면 줘야만 되는 상황이 되는군요. 두 번째가 그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거는 기업에서 펄쩍 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기업을 조금 이제 다독거리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잖아요. 협상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이걸 3년으로 늘려주는 거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좀 덜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파업을 하는데 파업 현장 가보게 되면 회사에 아무도 못 들게 하고 공장을 철철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면 증거하잖아요. 그건 하지 마라. 막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계에 달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 단체협약 2년에 3년 가는 거는 뭐 좋긴 좋은데. 그렇죠.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노동조합의 어떤 대표. 노동조합이 여러 시 있을 수 있잖아요. 한 회사에. 그러면 이 대표 노조의 예를 들어가지고 임기. 대표 노조의 자격. 자격. 네. 그걸 지금 2년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3년은 그러면 협약 유효기간이고 노조대표의 임기는 2년이란 말이죠. 그럼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은 나중에 사인을 했는데 나는 이제 그거 동의 못한다 그러면 또다시 교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기는 2년이니까. 그렇습니다. 단체협약도 법으로는 3년이지만. 같이 일치시켜줘야 되거든요. 일치가 안 되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법이 굉장히 허술하게 된 거죠. 뭐 차라리 2년이면 2년이고 3년이면 3년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불씨가 이제 생긴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뭐 사업장 내에서 막 이렇게 전면 정거해서 파업하는 이 부분은 못하게 돼 있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 경우나 일반적인 기준은 파업을 사업장 내부에서 하는 그런 파업은 없습니다. 사업장으로 돌아가야 돼. 사업장으로 돌아가야 돼. 쉽게 말해서 파업이라고 하는 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장을 또는 사무실을 떠나는 게 이제 파업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기업장에서는 그거 미흡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게 지금 이제 불만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핵심적인 사안 중에서 해고자나 실직자가 노조에 가입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 현장을 이렇게 들락거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어떤 가이드란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게 지금 경영계의 요구잖아요. 그걸 요구를 안 들어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법에 보면 말이죠.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고된 분 또는 퇴직한 분이 사업장 날락날락 하잖아요. 그게 이제 법이 뭐라고 하냐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럼 그렇게만 법에 돼 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방해가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법에 밑에 있는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 시행령에 그걸 담아달라는 게 기회를 모르겠군요. 담아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부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다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대혼란에 생기는 거죠.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느냐. 또 사업은 또 뭘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법의 공백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부가 효율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그거는 노사의 힘싸움일 거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다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글쎄요. 법원에 가서 판단받기 전에 아마 어마어마하게 싸울 겁니다. 그래요? 이거는 사업장에 누구나 막 드나드는 거에 대해서 어느 사업주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재산권이거든요.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당할 수 있는 거고. 또 노사 관계가 불안해지고 뭐 파업이 나오고 등등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실화죠. 그러니까 격렬히 반대할 거고. 그다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아니 이 법에 효율적인 그것만 아니면 가능하지 않냐. 사업장 들락거리게 할 수 있게 했다. 법에 못하는 법이 뭐 있냐. 그럼 결국은 이제 법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원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정책 판단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효율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책 영역이거든요. 그럼 쉽게 말해서 담당 부서가 고용노동부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용노동부가 그러면 시행령의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법원에 가서 들쭉날쭉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1심 법원은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고동법은 다르고 뭐 하여튼 이러다 보게 되면 이게 정말 하세울로 싸우겠구나. 더군다나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재산권이나 법치주의 문제고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어? 우리 해고된 분이 사실 우리 노동조합의 실세인데 이분 막 들어오게 하는 걸 왜 막는 거야? 엄청나게 다툴 겁니다. 그렇군요. 현장에서 상당한 혼선과 혼란이 지금 우리가 되겠네요. 이미 예고된 겁니다. 그게 가장 또 큰 문제고 잠깐 말씀해 주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삭제되면 노조가 조합비를 조합원으로 다 걷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한 조합비가 있는데 그러면 회사 측과 싸우는 이런 갈등 관계니까 오히려 돈을 안 받는 게 글로벌 표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노동조합이 아까 우리 아유로협약 말했잖아요. 아유로협약의 대전제가 뭐냐 하면 노동조합은 근로자에 대한 자주적인 결사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로 돈을 받는다든지 심지어 정부로 돈 받는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노동조합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요. 이런 데는 없죠.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전임자라면 회사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전임자는 완전히 여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노조 활동만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월급 다 받죠. 그리고 또 반전임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 경우는 외국의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냐고 사실은 아이로의 지금 이분들도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야, 그거 좀 이상하다. 그래요. 한국노조의 자존심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의심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저한테 외국의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의 금속노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찾아왔어요. 인터뷰하다가 좀 이야기를 하면 웃어요. 아니, 뭐 그런 게 다 있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의 경우는 굉장히 어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그런 관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노동자와 사무실도 회사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무실을 회사가 제공하고 월급까지 회사로 받는데 노동자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냐고. 오히려 그분들이 반문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가 이런 댓글도 보내주셨어요. 노조의 권력이 너무 커서 완전 갑중의 갑인 나라다.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노조에 조금 유리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시행례가 개정되면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기업 경영계는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영계 쪽에서는 정부가 너무 노동조합에 기울어져 있으니까 제발 좀 중립으로 돌아와달라. 중립으로만 돌아와달라. 그럼 적어도 노사의 힘의 균형을 해야 될 텐데 그 방법은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쉽게 말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일 회사가요. 노동조합에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이렇게 하면 부당노동 행위로 지금 형사처벌받습니다. 형사처벌. 다른 나라는 형사처벌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노사관계인데 무슨 형사처벌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복해주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제발 부당노동 행위 형사처벌 좀 안 하고 다른 나라처럼 원상회복만 해달라.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하는 것은 좀 없애달라. 형사처벌 하면 사업주가 쉽게 말해서 다 정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과자가 그냥 정과자가 아니죠. 그것도 형을 살고 최근에 와서는 너무나 심각해져서요. 거기에 도와줬던 분들도 형사처벌 받고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사업주가 노동조합에 대해 잘못하면 부당노동 행위인데 그럼 노동조합이 사업주에 대해서 또는 기업에 대해서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것도 좀 부당노동 행위로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 측에 부당노동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부당노동 행위 전에는 미국이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에 노사 양측에 부당노동 행위가 있어서 적어도 지켜야 될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같은 공정한 기준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페어플레이 하라는 거죠. 노사가 페어플레이 하라는 게 부당노동 행위인데 그게 이제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파업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반대합니다. 임금 더 올려주세요. 그럼 근로자의 권리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파업을 했을 때 그러면 사업주는 아무런 대항할 수도 없이 되는 거는 이건 정말 너무나 불균형하다. 파업만 하면 공장이 섣벌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대항권이 없다. 대항을 좀 하게 해달라. 서로 균형이 되지 않냐. 그래서 쉽게 말해서 파업하는 근로자들 대신에 다른 근로자들이 와서 일시적으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대체 근로를 허용해달라. 그걸 대체 근로라고 합니다. 대체 근로를 좀 허용해달라.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머니머니 해도 지금 이제 전임자 임금 직업 같은 경우를 완전히 풀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이 해고 근로자들 조합원들이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굉장히 그분들은 이게 정말 이 파업도 잘하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무서운 거예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도로계자면 노동조합 내부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왜? 그분들이 노동조합을 떠났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분들끼리 노동조합을 그 나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갔던 분이 돌아가지고 기존 노동조합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노동조합도 이거 굉장히 파장이 크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바뀐 노조 3법이 기업 현장 또 산업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